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 구독하셨다면 구독 버튼 오른쪽의 벨 설정을 통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돼요. 왜 찍히고 있는 거야? 아 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션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션이에요. 션이 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영어를 쓸 때가 많아요? 네. 그냥 평상시 사람들보다는 영어 쓸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미국식 RL 바람차이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왜 구분하기 어려워해요? 한국에는 R과 L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을로. 리을. 맞아. 리을 약간 좀 하이브리드. 가끔 L도 비슷하고. L도 됐다가. 그래서 막 발음 기호 적을 때 다 리을로. 다 쓰니까 우리는. R과 L을 다르게 쓰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식 발음을 배울 때는 이 소리. 르. 르. 르레드. 이게 한국에는 없어요. 맞아. 없어요. 우리는 혀를 안 써. 또박또박. 또박또박.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그럼 먼저 우리 좀 테스트 해봐요. 네. 테스트. 테스트.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세요. 따라해봅시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오 되게 잘하네. 잘해요. 로우, 로우. 로우, 로우. 굿. 락, 락. 락, 락. 배를, lacks. 배cle, sunshine.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다뤄고 있어. erf., 샬로우. 소우로, 샤로우. 오, 굿. 레이리 레에 에 스테이크. hoc 레에 에 에 스테이크. 제가 정말 clergy Like rare steak. 진짜 리 fís 거야. 정말נğğ entscheiden. 오 괜찮아요. 샤니는 하루종일 영어를 쓸 때 아마 일반 한국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문장 만들기 없음 문법은 그렇게 큰 문제 아니죠 그쵸 큰 문제 아니에요 이 실력에서 어떻게 레벨럽 하냐면은 발음 좀 더 잘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약간 친구랑 게임인데 내가 먼저 할게요 비슷한 단어 여기 뭐 세트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둘 중에 하나 말할 테니까 샤니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아 무슨 단어를 하는지 좀 뭐 말해야 돼요 제가 발음이 엘인지 아린지 구분을 하는 거고 맞아요 밭더 두번째 아예 오 맞아요 롤 두번째 어 굿 레일 첫번째 맞아 크립 우리 좀 더 어렵게 해보자 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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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배러 세번째 건 알 워 오케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첫번째 두번째는 기억이 안나요 글로우 그로우 그로우 아 글로우 그로우 그로 엘 엘 엘 엘 어 맞아 오 엘 에라 또 했네 오케이 엘 엘 프레이 플레이 프레이 프레이 플레이 프레이 프레이 R L R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천재인 거 같아 여러분들도 딥에서 이런 연습을 하셨어요? 브라잇 브라잇 블라잇 모르겠어 다시 할까요? R R L? 맞아요 나를 잠깐 따라하세요 L 여러분들도 집에서 안 리드에 혀가 있으면 L 소리를 잘 발음할 수 있어요? L 여러분들도 해봐요 L 그다음에 미국식 영국식 말고 호주식 말고 미국식 R R 말아서 혀를 뒤로 되게 옛날에 영어 가르칠 때는 학생한테 약간 해적처럼 아 뭔가 좀 됐어요? 호랑이처럼 맞아 맞아 해봐요 근데 R을 잘하면 되게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I really like this 이거보다 릴리를 그냥 약간 꼬아서 한번 잘하게 해봐요 I really like this 뭔가 다르잖아 I really like this 이건 뭔가 허접해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오 샤니 오 굿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약간 재밌는 거 동기부여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재밌게 하면은 약간 그 오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영어로 Tongue Twister라고 하는데 Tongue Twister? 한국에도 약간 Tongue Twister 있어요 내가 그린그린그린 내가 그린그린 뭐 여기서 그린그린 뭐 블라블라블라 기억이 안나 하지만 있어요 맞아요 영어에도 비슷하게 마찬가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약간 발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바로 시작해봐요 Go Go Really Revolutionary Really Revolutionary 이제 세 번 말해봐요 Really Revolutionary Really Revolutionary Really Revolutionary Really Revolutionary Really Revolutionary 잘하네 혼자 연습했네 집에서 한 번 하는게 약간 좋긴 하지만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영속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약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Wow, that's really glowing Wow, that's really glowing Glowing Wow, that's really glowing 또? Wow, that's really glowing 지금 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 Wow, 여러분 We want the one that looks right We want the one that looks right We want the one that looks like We want the one that looks like We want the one that looks right Good, 잘하고 있어요 어렵네요 Friendly Frank flips the fine flapjacks 파이팅 너무 F가 많아 어, 그쵸 그쵸 Friendly Frank flips fine flapjacks 그리고 천천히 해도 돼요 Friendly Frank flips fine flapjacks Friendly Frank flips fine flapjacks Friendly Frank flips fine flapjacks 맞아, 흥분하지 말고 라프처럼 Okay Rory rarely rushed round very thoroughly Rory rarely rushed round very thoroughly Not bad, good Rory rarely rushed round very thoroughly Rory rarely rushed round very thoroughly Not bad, good Rory rarely rushed round very thoroughly Rory rarely rushed round very thoroughly Wow, it's good, it's good, really good It's good, really good 이게 여러분 마지막 이게 내가 3년 동안 가르칠 때는 RL bottom을 가르칠 때는 이게 제일 어려운 tongue twister 라고 했어요 지금도 똑같이 생각 약간 저도 하면은 어려워요 Okay 여러분 Willys real rear wheel Willys real rear wheel 이게 왜 어렵냐면은 Real rear 거의 똑같아요 근데 real은 L 끝에 있어요 Rear은 R 끝에 있어요 그거 구별해야 돼요 저거 한 번 더 Willys real rear wheel 천천히 해보세요 Willys real rear wheel 두 번을 해요 Willys real rear wheel Good Willys real rear wheel 와 너 하나가 허가 꼬여서 소감이 어때요? 사실 쉽다고 생각했는데 좀 잘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해보니까 점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서 헷갈리면서 헷갈리면서 이걸 똑같이 한 세 번 반복을 해서 얘기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면서 아 근데 결국엔 되긴 되네요 연습을 해야 되네요 연습을 해야 되네요 이런 tongue twister는 한 번 딱 한 번 하면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대화할 때는 일반 대화할 때는 Hello everybody How are you? My name is Sean We're going to go to the store today And I really want to find a rare steak that looks good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Willys real rear wheel Bye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하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ean이었습니다 Sean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봐요 오케이 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